10시 30분! 저희가 또 팬과 선수의 머리도 찍을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? 오늘은 엄없는 선수들이 사실 어떤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리액션, 어떤 이런 공원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! 배구는 정말 다른 종목과는 달리 이 경기를 시작할 때 부족하게 계속 서 있어요! 서있어야 해서 몸을 풉니다! 근데 농부나 야구, 축구는 그렇잖아요!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밖에 있으면 더 긴장돼요. 워홉전의 선수들 리액션을 보고 한 번 얘기를 하는 시간을 나눠볼까요? 좋아요, 좋아요. 이제 온다, 온다, 온다. 우리 워홉전의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. 송명근 선수가 오늘 참 어색한 자리에 있네요. 부상 부위가 좀 생기면서. 지금 방금 저 소리 들었어요? 송명근이 코트에서 파이팅하는 만큼 워홉전에서도 파이팅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. 송명근 선수 파이팅한 반대에서 소름이 돋았어요. 지금. 이 코트 안에서 출력도 있지만 파이팅이 정말 폭발력이 넘기거든요. 와, 진짜. 오, 포움도 하고 막. 위원님께서 지금 워홉전에 계실 때 팬들 카메라를 유식해서 한 적이 있어요? 저는 워홉전에 많이 안 있었는데요. 아, 너무 죄송합니다. 아, 그래도. 아, 장난이에요. 장난이에요, 장난. 아니, 이 센터 적은 있잖아요. 아, 장난이라고 합니다. 아니, 알죠? 아, 국보급 센터인데, 알죠? 아, 왜 그러세요? 백성들은 다 의식하죠? 아, 하죠. 어, 지금 춤추잖아요. 조재석 선수가 춤추잖아요. 누가 춤추요? 방금 춤췄고요, 조재석 선수가. 이렇게, 이렇게. 저런 거 있으면 팬들은 놓치지 않아요. 조재석 선수가 저런 걸 참 잘해요. 귀여워요, 약간. 잘생겼어요. 그러니까요. 너무 베니 씨가 빠져서 오면 우리 선수들이 의식을 합니다. 저도 의식해줬으면 좋겠어요. 저런 사람이 여기 있다고. 위원님 선수 시절 때는 웜업전 응원단장이 누구였어요? 아, 웜업전 응원단장? 제가 KB손해모음에 있을 때 김진만 선수가. 아. 네, 지금은 KB손해모음은 김진만 코치인데. 저기 경기 감독만한테. 감독만이 해, 그 노래는 어치죠? 막, 탁지타치 막, 이런 목소리가 워라이프니까. 지금 코치에서 당당하게 더 소리 지내실 수 있겠네요. 아, 지금은 약간 좀 다재하는데도 며칠 전에 경고 받는 거 봤는데. 네. 잠깐만요. 지금 워업전이랑 소통을 와가지고. 와, 세리머니를 아예 워업전에도 하네요? 네. 워업전과 이 토탈의 성진도와의 이런 양상 커뮤니케이션. 오, 너무 선수. 지금 계속 추워요, 여기가. 전진선 선수, 와. 저녁 때 제 블록팀을 하는 것 같이 약간 모르겠어요. 와, 분위기가 지금 나랑 올라왔어요. 그냥 춤추고 막. 춤추는 건지 못 푸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. 지금 구분이 안 가. 아, 인턴 때 웃겨서 지금. 아, 저는 갔잖아요. 아, 이제야 진짜 대화하려고 했는데. 이게 우리 카드가 오잖아요. 아, 대박. 시작하면 바로 먹고 있어요. 왜 얼굴에 미소가 이렇게 이렇게. 저를 거의 아까 좋다. 한번 가보겠습니다. 조금 이따 만나요.